자 대선 하루 남겨둔 시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또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스타파에서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록의 내용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브로커로 알려진 조 모 씨에게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를 해줬고 또 박영수 전 특검의 후배인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는 주장 내용입니다. 유세 기간 동안 대장동 의혹의 윗선이 누구인가로 네거티브 전을 두 후보가 격렬하게 벌여왔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 녹취록을 공유하면서 이 내용을 좀 널리 퍼뜨려달라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라는 글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 이거를 뒷받침하는 근거이다라는 지금 말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또 역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해했던 것 같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대장동 몸통이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해왔는데 자신은 사실은 몸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몸통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데 이번에 녹취록이 나온 거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김만배 씨가 이재명 후보를 공산당 같은 뭐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당시 성남시에서 원래 천화동이 1호부터 18호까지 법조인들한테 주로 판매를 해서 그래서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먼저 선이익금으로 3,700억 가져가고 터널 뚫어라, 뭐해라. 이렇게 자꾸 돈 달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 좀 뜯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녹취록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당시에 그때 김만배 씨가 조우영이라고 하는 일종의 부산저축은행 1,150억 원 정도의 불법 대출이 이루어질 때 그때 브로커 학과를 했던 사람. 변호를 할 때 박영수 특검을 소개해줬다. 여기까지는 사실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당시 주인검사이던 윤석열 후보에게 뭔가 청탁을 넣고 그게 통한 것처럼 지금 녹취록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한국일보보도를 보니까 검찰이 김만배 씨로부터 소개했다고 하는 내용을 이미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알선의 대가까지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직접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를 알았든 몰랐든 간에 당시에 소개를 해줬고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고 처벌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대장동 사업이 초기에 제대로 수사가 됐더라면 그때 아예 사업이 진척이 안 됐을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논리는 전혀 뭐 억측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에 진행됐던 TV토론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부산저축은행 무마 의혹 공세를 펼쳤었죠.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에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일반 대출도 두 건 기소하셨다니까요. 일반 대출 누가 기소합니까? 대장동 1150억 불법 대출을 알면서도 기소 안 하고 봐줬냐는 말이죠. 나중에 2016년인가에 조우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공세에 대해서 조모 씨에 대해서는 본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 당시 윤석열 검사는 만난 적도 없다는 조모 씨의 검찰 진술 조서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만배 씨의 녹취록 내용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의 녹취록에 나오는 윤 후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제기된 허위다. 허위 자체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있죠. 지금 김만배 씨의 녹취록 하도 녹취록이 많아서 이게 언제적 녹취록인지도 헷갈릴 텐데 작년 9월 15일 녹취록입니다. 작년 9월 15일이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국민 여론이 안 좋을 때 그때 녹음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쨌건 지금까지 녹취록 관련 공방이 나오면 민주당에서 유리한 게 나오면 민주당은 이게 맞다. 국민의힘이 유리하게 나온 건 국민의힘은 이게 맞다. 이렇게 항상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브로커 조모 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한번 받았어요.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윤석열 검사를 그 당 중수 3과장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 없고 나는 박모 검사만 만났고 남욱 씨한테 가서 커피를 한 잔 먹었냐 이런 건 진술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박모 검사랑 커피를 마신 적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검찰 피신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까 김만배 씨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내용은 없고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소위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검사가 친하니까 사건이 무마됐을 것이다. 이건 어찌 보면 약간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제 이런 사건을 수사를 할 때 수사팀장 밑에 또 수사하는 실무 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냥 만약에 이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 여기는 불기소라고 한다고 불기소가 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내용 자체가 아무 근거 없고 이 내용은 정말 말 그대로 선거 한 3일 전 막판에 정말 무책임한 터트린 허위사실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